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은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 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최프로가 준비한 코인 수익 오지게 내드린 코인이죠 수익 오지게 내드린 코인 이케씨입니다 이케씨의 현재 움직임 그리고 어디서 수익 마감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타점이 나가고 나서 나가고 나서 이미 영상이 나왔죠 영상 나와줬고 영상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앉아서 차트만 본다 그랬어요 바로바로 이래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 어디서 나갔고 어디서 수익이 나왔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때 이때 말씀드렸죠 1봉상 2눌림목 2눌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봉상 안 보인다 그랬어요 1봉상 안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4시간 봉상 잡았죠 4시간 봉사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듯 이 자리에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고 차점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매도가 나갔냐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상승이 정말 많이 갔어요 5019 이상 지지를 받아 좀 더 많이 간다 여기까지도 본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도 본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죠 가지 못했고 5019까지 가준 거 정말 많이 가준 겁니다 정말 잘 가준 거고 일단 지지가 좀 나와주나 했더니 지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이전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자체는 매도 자체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지금 RSI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꺾이는 이런 움직임이라서 이제 빠질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매도는 여기 0.052 5.252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갔다는 거 여자리에서 나갔어요 여자리 이 구간 여자리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이미 이제 꺾일 이런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서 매도가 나갔다는 거 여자리에서 일단 어차피 5019 여자리까지도 넘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보셨다고 지금 얼마를 수익 보신 거예요 지금 볼게요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여자리에 296 2968 2968 해서 여기까지 물론 뭐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갔으면 끝까지 가져갔으면 뭐 110 몇 프로까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게 이렇게 잡아줘도 이건 오버슈팅이에요 여러분들 오버슈팅이라고 거의 다 여기서 막히잖아요 제가 잡아둔 라인 여 부근에서 다 막힌다고 꼭 정확하게 갈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오버슈팅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결국 마감한 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나갔지만 여자리 보세요 여 부근에서 다 끝난다고 이거 몇 프로 차이도 안 나요 다 여 부근에서 끝난다고 왜 이런 데는 잡아드렸겠어요 괜히 앉아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발라먹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다 수익 내게끔 도와드린다고 내가 이 캐시를 흔들고 있는 이런 쥐고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물론 정확하게 보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올라타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장의 광기는 간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트대로 차트대로 가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어느 정도 좀 무거운 종목들은 차트대로 웬만하면 갑니다 웬만하면 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일단 마감 봉 현재 봉을 보세요 괜히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보세요 이전에 이렇게 잡아드렸던 여러 라인들 이전에 다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다 잡아드렸던 라인이에요 정말 많이 가면 여기까지 잡아드린 거고 근데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일단 움직임은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일단 얘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 보시면 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보면 자 보세요 윗고리를 달았지만 마감이 중요해요 오늘 봉 마감이 중요하긴 한데 다 이런 데서 괜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런 자리를 제가 잡은 게 아니라고 다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다 응? 나도 사점 자리로 나간 거라고 근데 조금 더 움직임 보고 제가 4시간봉으로 파악해서 매도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괜히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 줄 아는데 팔 줄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번호로 문자 6번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들 번호표를 뽑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매수 매도에 대한 근거 문자로도 이렇게 대응 가능하니까 카톡방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전담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근거 이런 자료들 다 나가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다 요목조목 다 빼먹으셔야 돼요 다 빼먹으시고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좀 서둘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수익도 볼 수 있는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정말 바닷권 지금 바닷권이냐 바닷권인데 바닷권 부근에서 의미 있는 거리량이 나왔습니다 바닷권 부근에서 의미 있는 거리량이 나왔고 얘가 이대로 끝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특정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 라인대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0.0 4029 4029까지 밀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밀려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까지 밀려주고 이 정도까지 밀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어떻게 밑거리를 잡아먹는 이런 그림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은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타점이 단톡방이든 문자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셔서 수익 보실 분들 그리고 뭐 이티시 뿐만 아니라 이번 달 300% 이상 40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노력 많이 해서 지금 회복장이라서 수익보기가 가장 좋은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400% 가까이 6월달에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한 거고 지금 다들 코인이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과대 낙폭 이후에 이런 식의 의미 있는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자리 많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회복하면서 비트코인 이제 회복하고 조정 나와 이렇게 주면서 알트코인들 순함에 돌고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셰프로는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알려드려서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거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야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029 4029 지지 받아주면 저는 타점 나갈 겁니다 타점 나갈 거고 다시 윗고리 잡아먹으러 갈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일단은 수익이 수익이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수적으로 좀 거쳐야 되는 이런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EKC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EKC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EKC에 물리신 분들 제가 물탈 시점 이런 거 잡아드려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이것도 차트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